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세히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약 50% 감소시킨다는 임삼시험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멀크는 규제 당국의 긴급 사용도 최대한 빨리 신청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접 지역인 펠레시스파크의 거리 축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각종 상품 판매와 문화 이벤트도 개최됩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주 최대 도시 누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브로큰의 한 아파트에서 개 수십 마리를 집안 우레에 가둬두고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폴리에 거주하는 한 부유 사업가 남성이 자신의 차를 훔치려고 수없이 시도하는 도덕을 쫓아나기 위해 벌거벗은 채 사투를 벌이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씩 보행자가 사망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텍스스주에 사는 한 남성이 코로나 PCR 검사를 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약 5만 4천 달러의 청구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채용과 K-POP 컨테스트, 동포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동포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POP 컨테스트와 동포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POP 컨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달러와 트로피, 은상, 상금 700달러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달러와 트로피, 인기상, 야엘 송영 화장품 500달러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판도 흑침대 퀸사이즈 3,400불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불 상당, 은상, 진주목걸이 800불 상당, 동상, 링크목걸이 500불 상당, 인기상, 야엘 송영 화장품 500불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H마트 특별구원과 황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보석 우단 모피,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 더 한복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킴스보석 우단 모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장원입니다. 어제 조발인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 즉 셧다운을 막기 위해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셧다운을 단 몇 시간 앞두고 가까스로 비했지만, 그동안 집회한 막대한 예산 지출로 인해 정부 채무 불행, 즉 디퍼트에 빠질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서 임시 예산안 표결에서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상원에서는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통과됐고, 두 시간 뒤 하원에서는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처리됐습니다. 셧다운은 미국 법률에 근거해 의회에서 예산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통과되지 못하거나, 통과된 예산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발동되는데, 운영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정부가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국방, 범죄, 소방, 교통 등 필수적인 기능만 남기고, 이외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 명이 무브퓨직에 들어가면서 공공기능이 중단되는데, 이를 단 몇 시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초당파적 합의로 임시지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다음 달 중순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그동안 집행해온 막대한 예산지출로 인해 정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과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프라 및 사회복지 예산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부채한도를 늘려야 미국 정부의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반대하는 공화당은 나라 빚한도를 늘려버리면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이 더 방만해질 것으로 우려한다며, 원한다면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석수로 통과시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지난 27일 부채한도 상향 법안 표결 당시 전원 반대표를 던지며, 반대 50대 찬성 49의 표결로 통과를 저지할 정도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늘어난 정부 채무책임은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몫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결국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서며 부채 상향 조항을 뺀 절충안을 제시했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30일 임시지출 예산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양당은 오는 18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기 위한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멀크가 자세히 코로나19 경구형 치료제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약 50% 감소시킨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글로벌 제약사 멀크와 리치백 바이오테라피릭스는 경중증도 코로나19 환자 775명 대상 임상 3상 중간 분석 결과 경구형 항바레스제 모누피르비아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위약 대비 50% 줄인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멀크는 임상시험에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 요소를 가졌지만 입원하지 않은 코로나19 성인 환자 775명에게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모누피르비아 또는 위약을 무작위 배정해 투여했습니다. 이후 29일째 환자들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모누피르비아 투여 그룹의 입원 및 사망률은 7.3%, 위약 투여 그룹은 14.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중 치료제를 투여받은 그룹에서는 사망권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위약 그룹에서는 8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참여자 약 40%의 바이러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누피르비아는 감마, 델타, 뮤 변이에 상관없이 일관된 효능은 나타났습니다. 약물 관련 부작용 발생빈도 또한 각각 모누피르비 12%, 위약 11%로 유사했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임상 중단과는 모누피르비 1.3%, 위약 3.4%에 불과해 안정성 데이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적을 보였습니다. 또 인간 세포에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는 것이 특징으로 5일간 하루에 2번씩 4캡슐을 복용해야 하는 치료제입니다. 멀크는 가능한 빨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 세계 규제 당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모누피르비가 시판 허가를 받는다면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20여개월 만에 첫 경구형 항바레스 의약품이 되는 것으로 전 세계적 코로나19 치료에 있어 게임 체인지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입원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항체 치료제로 현재 레제너란과 일라일리 세트론 사이의 제품이 있지만 병원에서 정맥 투여 방식으로 주입되어야 하며 초기 대응이 어렵고 생산이 복잡하다는 해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델타 변의 출현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반면 경구형 약물은 코로나19 양성이라고 진단된 환자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가 쉽게 처방할 수 있어 편의성 면에서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밀크는 인상 결과를 앞두고 모누피르비 생산 준비를 해왔으며 올해 연말까지 약 천만 개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저지주 최대 한인 밀접 지역인 펠리스 이스파크의 연례 행사인 펠팟 거리 축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각종 상품 판매와 더불어 문화 이벤트도 개최됩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021 펠팟 거리 축제는 10월 3일 1월까지 4일간 한인 상권 발전을 위해 브로드 야비뉴 타운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되며 각종 상품 판매와 함께 문화, 예술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게 됩니다. 행사 현장을 지나가는 주민들도 간만에 활기를 띈 상권에 눈길과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분위기 탓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행사를 주최한 펠팟 성공회의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펠팟 상권의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 상인들은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한의 행사를 펼치는 등 고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전의 거리 축제에는 많이들 오셔서 참여하시고 또 이런 상품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많이들 구매하셨는데 안만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관심들이 덜 있으신 것 같아요. 코로나 전보다 가격은 더 좋아졌고요. 상품도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옷,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길거리 세일과 식재료 등을 판매하는 길거리 장터를 비롯해 10월 2일부터 3일 양일간은 라이브 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은 없었던 칭찬합시다와 복면 가왕 콘셉트도 10월 2일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노래 지원 영상 또는 칭찬 영상을 찍어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복면 가왕 콘셉트의 경우 우승자에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품이 전달될 예정이며 주최 측은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주 최대 도시 누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한 두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경 뉴저지 누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에스엑스 카운티 검찰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프릴링 하이젠 에비뉴에서 충돌된 채 멈춰있는 한 트럭이 발견됐는데 3명의 희생자들은 모두 이 트럭을 운행하던 중 차 안에서 총격을 받았고 이는 곧바로 차량 충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인근의 한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무려 18개의 포탄 껍질을 발견했고 이어 주변 감시 카메라를 수색하던 중 이곳에서 총성이 난 이후 불이 나게 달려가는 두 사람과 흰색 혼다 픽업 트럭이 달아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달아난 트럭은 북쪽을 향하다 결국 연속을 뛰어넘고 인도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희생자 3명 모두 트럭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주변 도로 일부를 폐쇄했고 이번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한 2명의 희생자 중 1명은 양호, 다른 1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경찰 당국은 발견된 트럭을 기반으로 사건 경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경찰과 미국 동물학대 방지협회는 지난 29일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 인근에 소재한 아파트를 찾아가 2층 방에 좁은 우리에 방치된 중대형견 20마리를 구조하고 이곳의 세입자 라본 세비스 씨와 타파니엘 미쇼 씨를 동물학대 20건, 동물방치 20건, 아동상해 2건, 범죄 1건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두 세입자들은 이 집 주인이자 개들이 갇혀있던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던 켄니샤 길버트 씨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은 끝에 처벌받게 됐습니다. 집 주인 길버트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두 마리에서 네 마리씩 갇혀 지저대고 방바닥에는 배설물들과 알 수 없는 오물 등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길버트는 개들이 싼 오줌 등이 천장과 벽을 타고 아이들 침실까지 흘러내려왔다면서 이웃들 역시 수개월간 악취와 파리,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길버트는 앞서 팬데믹으로 발동된 세입자 퇴거 전면 보류 정책 때문에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하지도 못했고 당국에 이런 사실을 알려왔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출석 요구서를 받고 풀려난 세비스 씨는 곧바로 지인들을 이끌고 집주인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비스는 내 개들은 어디 있냐라고 물으며 길버트를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다시 체포됐습니다.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 대변인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암모니아 악취가 심했다고 설명했고 현재 20마리의 중대형 개들은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폴리에 거주하는 한 부유 사업가 남성이 자신의 차를 훔치려고 수없이 시도하는 도덕을 쫓아내기 위해 벌거 벗은 채 사투로 벌인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포스트에 공개된 한 영상에 따르면 뉴저지 포트리 지역 한 고급 맨션 앞 멀세리스 벤츠사의 값비싼 지프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한 재빠른 도둑이 차에 접근하고 차를 운전해 훔쳐 달아나려는 그때 이를 눈치챈 이 차량의 주인인 이반 웩슬러가 집에서 벌거 벗은 채로 뛰쳐나왔습니다. 나체의 웩슬러는 집에서 급하게 집어들고 나온 총을 가지고 도둑을 향해 총성을 몇 발 울렸습니다. 그러자 운전석에 타고 있던 도둑은 겁에 질린 채 차에서 나와 주랭랑을 쳤습니다. 웩슬러는 총을 놓지 않고 도망치는 도둑을 끝까지 주시하다가 멀리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심했습니다. 사실 웩슬러가 급박한 순간 옷 대신 총을 집어든 이유는 그는 값비싼 집과 차를 가진 성공한 사업가로서 도둑들의 범행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웩슬러는 도둑이 자신의 차를 훔치기 위해 찾아온 것만 무려 18번째였으며 지난 8월에는 50만 달러 상당의 람보르기니 차를 도난당했다가 찾았을 당시 8만 달러에 달하는 수리비를 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경찰 당국에 아무리 신고를 해도 너무 늦게 오거나 추격해도 잡지 못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웩슬러는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앞서 이반 웩슬러는 작년에도 자신의 차를 훔치려 한 도둑을 AR-15 소총을 이용해 직접 쫓아내고 심지어 도둑의 총까지 뺏기도 한 바 있습니다. 웩슬러는 이번에 발생한 사건도 자신의 나체가 당겼음에도 불구 직접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경찰을 향해 내 차는 내가 찍힌다 내가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자동차가 보행자를 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초기 5년간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205명으로 감소해 10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에 220명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243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단 9개월 만에 189명이 숨진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41세 의상 스타일리스트 브랜덴 데이비스는 지난 7월 수천 번 건너던 브루클린 거리에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고회사 임원인 71세 제프리 윌리엄스는 지난 6월 센트러파크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우체국용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이 같은 교통폭력의 폭발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첫 6개월 동안 발행된 교통 위반 티켓 발행 건수는 2019년 동기 대비 50% 이상 극감했습니다. 거리 안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거리는 텅텅 비어있는데 단속은 느슨해지고 있어 과속과 무모한 운전이 판치고 있다며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규 등록 차량 증가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기록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8월 말까지 신규 등록 차량의 수는 전해보다 12만 대 이상 급증했습니다. 행크 거트만 뉴욕시 교통국장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가 유일한 유행병은 아니었다며 뉴욕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속과 난폭운전이 유행병처럼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텍사스주에 사는 한 남성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약 5만 4천 달러의 청구서를 받은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NPR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달러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36세의 트라이브스 워너는 지난해 6월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선저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워너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등 예방 조치를 취했지만 매일 고객의 집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너 부부는 자신들의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텍사스 루이빌 시그니처 케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속 항원 테스트와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병원으로부터 5만 6,384달러가 적힌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청구서에 따르면 이 금액은 PCR 검사비 5만 4천 달러와 응급실 이용료, 항원 검사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워너가 이에 항의하자 병원 측은 워너가 가입한 건강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청구 비용을 1만 6,915달러로 낮췄습니다. 라디오 방송 NPR는 특정 사업자가 의료 비용에 대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이미 널리 퍼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 정책 전문가들도 워너에게 청구된 금액이 천문학적이며 지독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건 정책 전문가인 로렌 앨런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코로나 테스트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의 경우 검사를 받은 병원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네트워크 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액의 청구서를 받은 것입니다. NPR는 병원이 이 같은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높은 검사비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고객은 치료비 청구서를 항상 주의 깊게 읽어보고 비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보험사에 전화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들 앤 이퀄 하우징 랜더 민권센터가 오는 10월 5일 화요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민자 권익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또다시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비롯 이민법 개혁안이 포함된 연방예산조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뜻으로 51명의 이민자들이 비장한 결의가 담긴 삭발식을 진행합니다. 51명은 연방상원에서 예산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표 숫자를 상징합니다. 이번 집회는 10월 5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민권센터는 워싱턴 DC 집회에 함께 참여할 분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노인상조회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제7회 부루이웃돕기 쌀 나눔의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타국에서 쓸쓸히 추석과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들과 훈훈한 사랑의 정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협회는 한인사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후원금으로 쌀을 구입해 오는 11월 8일 플러싱 뉴욕 한인 노인상조회 사무실에서 부루이웃 및 자선단체에 나누어줄 예정입니다. 후원 모금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후원 문의는 뉴욕 한인 노인상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난 28일 열린 뉴저지 펠리세지팍 타운의회 원례회의에서 신디 페레라 시의원과 정영민 전 펠팍 상공회의소 정영민 전 펠팍 상공회의소 회장 간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일고 결국 경찰이 나서 주민을 퇴장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갈등은 주민들이 타운의회 측에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펠팍 오스트리트 교차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페레라 시의원은 해당 도로가 위험한 것은 알고 있지만 주민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해 주민들은 안전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의에 시의원이 개개인이 조심하라고 답한다면 타운의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반박했고 이후 페레라 의원과 정 전 회장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과열 양상이 되면서 결국 회의를 주재하는 크리스정 펠팍 시장의 요청으로 경찰이 나서 정 전 회장을 회의장 밖으로 퇴장 조치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한인 및 히스패닉 주민들은 왜 주민에게 소리치는 시의원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고 주민만 퇴장시키느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회의는 결국 파행 속에 끝났고 주민들은 타운 정부의 불성실한 대응과 서둘러 회의를 마치려는 공직자의 모습을 비판한 반면 타운 정부는 주민들 지원에 계속 노력해왔음에도 일부 주민들은 비난만 하려 된다고 서운함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8일 루시고 판사에 이어 또 한 명의 한인 연방판사가 지명됐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 판사에 한국계 존전 판사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14명의 판사 후보를 발표하면서 법원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판사는 한인 이민자의 아들로 콜럼비아대에서 영문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코넬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코널로 리뷰의 편집자를 맡았고 가족 중 법학 학위를 받은 이는 전 판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워싱턴 주항수법원의 판사로 재직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킹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또 워싱턴주의 톱100 법률가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으며 현재 워싱턴주 장학재단의 아시아계 변호사협회 이사회에서도 활동 중입니다. 미국에서 연방판사는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